다음 노래 같이 계속할 듯이 하면서 끊는 센스 괜찮죠? 센스 있어요 선배님 이번 주 5번 여러분을 녹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상우 선배님들 노래예요 다들 아시는 노래예요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민주산 저기 보이는 노란 차측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우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전 창밋꽃 한 소리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손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우뼈 뿅 나 고백할 거야 누구한테 우리 satu한테 백미터 앞에 있어 백미터 미인들이야 백미터 미인들이야 다가가면 안 돼? 백미터 밖에 있을 거야 넌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내 시곗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땡미터장 창밋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은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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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입 눈 whining 说 su